안녕하세요.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상담에 이재나입니다. 이 시간 방송은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의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아끼던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빠르게 말려주고 싶어서 전자렌지에 넣고 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자렌지 제조사에 바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시오란 경고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은 황당하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자신이 불편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거는 소송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소송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일 또는 보상받을 필요가 있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소액재판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개인들이 하는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막상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이것을 다 준비하려면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액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좀 전에 재미난 일화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송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루돼서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경우가 이제 본인하고는 상관없이 괜히 주위에 있다가 분쟁난 쌍방의 어떤 관계에서 옆에 있다가 서로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소송을 할 경우에 옆에 있다가 불꽃이 튀긴다고 하느냐 물이 튄다고 얘기하나 어쨌든 해서 본인도 소송의 피고인으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끌려가서 소송을 당하고 비용을 쓰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소액재판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액재판이 재판이긴 재판인데 변호사의 동행 없이 혼자 준비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액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민사소송하는 것과 차익이 있다면 소액재판에는 변호사를 동행하지 않고 본인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소장을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케이스 번호를 받고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절차. 그것만 하면 법정에 가서 자기 케이스를 얘기하고 판사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동행하지 않고 하는 소송이 소액재판이기도 하고 말씀 그대로 소액재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송을 하면 액수가 많아진 소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소액재판일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액수가 만불. 만불이 최대죠. 최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또 차이가 있는데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만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는 5,000불로 재연이 돼 있습니다. 기업체가 할 경우에는 5,000불이 맥시멈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차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민사소송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소액재판은 똑같은 사람이 보통 두 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1년에 두 번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런 소송을 남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소송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본인이 원하는 액수로에 예를 들어서 1만 불을 원한다면 5,000불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내려고 하는 중간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남룡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이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COVID-19 때문에 렌트비 소송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렌트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COVID-19을 통해서 많은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법정에 이런 모든 건물주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한다면 법정에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가 되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사실 이 렌트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법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액 재판은 1만 불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뒀지만 COVID-19과 관련된 렌트를 못 받은 건물주는 소액 재판에서 소송해서 그 액수의 제한이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기게 된 거죠. 최대 액수의 제한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소액 재판은 돈과 관련된 것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행동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재판은 말하자면 대부분의 소액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정식 판사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판사이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판사의 자격으로 임시로. 그러니까 판사가 아닌데 경험 많은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소액 재판을 담당하는 이런 판사를 인정을 받고 소액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적금 금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정션이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이런 걸 못하게 해달라는 어떤 행동의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돈을 꿨는데 못 받았다. 꿨는데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법정에서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간단한 돈에 관련된 액수 이런 거에 대한 클레임 이것들만 할 수 있는 게 소액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액 재판은 어떤 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돈과 관련된 것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또 이제 공소시효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소시효는 소액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 소송에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찾아와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어떤 계약 위반이 언제 일어났느냐. 발생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들은 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한 서가 쓴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언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일어났느냐. 그 날짜에 따라서 굳일 경우에는 몇 년. 서면일 경우에는 몇 년. 사기일 경우에는 몇 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위반이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자체가 어떤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소액 재판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두일 경우에는 2년. 계약 위반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아니면 서면으로 된 어떤 계약 위반이면 4년. 사기라고 한다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알았을 당시 아니면 알았어야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소송하겠습니다 하고 가끔 연락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소송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을 당한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소송은 더 이상 법정에서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자체가 취하되는 경우를 대변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소장조체가 접수가 안 됩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소시효의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면 계약일 때 구두 계약일 때 재산 손실을 봤을 때 다 연수가 좀 다른데요. 다르게 책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예를 들어서 계약은 한 10년 전에 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 돈을 한 달에 계속 주기로 했는데 잘하고 오다가 한 3년 전에 그다음부터 페이먼트를 돈을 지불 안 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전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3년 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계약은 10년이라면 따지면 공소시효 날짜가 훨씬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그 사람이 계약 위반한 날짜는 3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공소시효도 변호사분과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장이라고 하죠. 우리 피고인이 그런데 거주하는 관할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게 좀 난해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내가 소장을 누가 소송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다른 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내가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오렌지 카운티를 해야 되는지 LA에서 해야 되는지 샌브라디노에서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접수하는 폼에 그런 게 적은 게 있어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샌브라디노에 소송을 하는데 무슨 어떤 기본으로 이 샌브라디노에 소송하느냐.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 피고인이 샌브라디노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계약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분쟁인 집이 여기에 있느냐. 이런 거를 꼭 마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리컬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손님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소장을 접수해서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 손님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한 번 연락한 적도 없고 한데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분과 미국 사람이 있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에 있는 제 손님들을 소송해서 여러 명을.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 제출한 서류가 뭐냐면 이 한국 분들은 미국에 온 경험도 없고 미국에서 소송하자고 동의도 안 했고 미국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미국에 산다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 소송을 취해야 해달라 하는 이런 서류를 접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나와 상관없는데 소송을 당한다고 하면 소송을 취해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법원에 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 있는 손님에 대한 소송은 아마 미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가서 소송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손님들이 연락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온라인은 물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만 왔다 왔다는 게 아니라 하다 말할 때는 뉴욕 아니면 경허 때는 딴 나라에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뉴욕에 있는 벤더를 통해서 온라인은 물건을 샀다고 한다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왔어요. 그럼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캘리포니아에서 소송하는 게 맞느냐. 그럼 또 캘리포니아에서 소송해서 맞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하려고 하면 상대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럼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산다면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정관 같은 게 온라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에 본부를 둔 회사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성도에 하려면 펜실베니아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거기서 소송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분들이 질문이 오면 항상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물건을 사고는 특히 온라인일 경우에 물건을 사고 하면 꼭 크레딧 카드로 해라.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로 할 경우에는 돈을 보낸다. 물건이 안 온다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물건 안 받았으니까 돈 지불한 걸 환불 받아달라.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보통 크레딧 카드 말고 와일로 돈을 보내라. 아니면 서리파이 펀드로 보내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요구를 한다면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겠네요.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리펀드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죠. 물건 못 받으면 증거 되고 지불한 액수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액 재판에 많이 연루되는 케이스가 조금 전 말씀하셨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소액 재판으로 연루가 되나요? 글쎄요. 소액 재판은 사실 변호사들은 소액 재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도 질문들은 많이 나오는데 액수가 누구한테 돈을 꿔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좋으신 질문을 했는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누구한테 1만 5천 분을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원래 약속한다고 30분 후에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는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만 5천 분을 갖고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한다? 애보다 배꼽이 크죠.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1만 5천 분인데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건지 아니면 소액 재판에 가서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 쓸 돈이라고 있다면 1만 5천 분을 줬지만 맥스믄이 1만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만 분이라도 받고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소액 재판은. 예를 들어서 설장 접수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날짜 받는 게 한 두 달이 후면 날짜가 잡히니까 변호사를 사서 선임하면 재판 날짜는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되고 비용도 그냥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아예 그냥 5천 분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1만 분을 맥스믄해서 소액 재판에. 적정 선에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또 거기에 팔로우해서 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1만 5천 분을 받고 싶은데 그럼 1만 분하고 5천 분로 나눠서 두 번을 소송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원래 소송하면 한 번에 끝내는 거지 그걸 쪼개서 나눠서 2만 분이면 1만 분씩 두 번씩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는 한 번에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용증서가 하나라고 한다면 물론 차용증서가 두 개라고 한다면 그건 또 따로따로 할 수 있겠지만 차용증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차용증서가 하나라면 차용증서 액수가 2만 분이라 하더라도 1만 분 뿐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눠서 또 두 개로 소송을 나눠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소장을 접수할 때 상대에게 좀 통보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항상 전문적으로 그걸 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소장을 저희들이 회사에 보내주고 상대방에 주소를 주면 이 사람들이 들고 가서 줍니다. 그런데 소액 재판일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간단한 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거기에 셀프들 있잖아요. 셀프들. 셀프가 직접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돈을 좀 지불하시면 아마 정확한 액션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액 재판 접수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셀프한테 제가 보기에는 6, 70불 되는 것 같아요. 6, 70불 내면 셀프가 경찰 옷을 입고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서 소장을 전해주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도 자기가 소송당한 걸 알고 예를 들어서 재판 날짜가 다 왔는데 상대방한테 전해주지 못했어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법원에 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소장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재판 날짜를 연장을 하든지 그래서 연장한 통보를 셀프라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해주든지 아니면 이 소송을 취하시키고 다시 접수하든지 이런 절차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피고인을 상대를 못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상대방을 못 찾을 경우에는 소액 재판에서는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딴주도 가기도 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다는 걸 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판사한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 찾으니까 이분을 소송을 첫 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법원은 판사한테 어떤 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오케이 하면 법원에서 허락이 된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조그맣게 광고가 한 달 정도 나가요. 그래서 그게 다 지나면 그런 소장이 법적으로 전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결석 판결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 손님들이 그런 손님이 있어요. 누가 날 소송을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현재 도망다니고 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소장을 못 전해주면 결국 소송이 성리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분을 소장을 전해주려고 막 노력하다 안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판사한테 신문 사실은 큰 신문회사도 아니에요. 동네 조그만 회사에 내는 거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장이 신문공고를 해서 전해졌다고 인정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석 판결로 이미 소송이 다 끝나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도망다니고 소송 안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누가 날 소송했다고 한다면 확실치 않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누가 날 소송했는지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도망다니고 했다는 오히려 나중에 내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물론 소송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망가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셨겠죠? 모르죠. 제가 이런 거는 변호사들만 아는 방법이지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오늘도 귀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우선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소장을 받았어요. 받은 경우에. 근데 막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굉장히 셀프한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이제 이 막고소가 소액재판에서는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가 되시겠죠. 어떤 손님은 내가 소송을 당했어요. 소액재판에. 그래서 어느 분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5,000불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었다. 그래서 저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액재판에 가면 내가 무조건 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질 수가 있다.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질 수가 있기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소액재판에 가면 한 달 안에 그냥 재판이 끝나버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이 5,000불 손해배상을 하지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액수. 1,000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어떤 손해를 받다가 해서 막고소를 하는데 소액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민사법원, 시퍼럴 콜트에다 막고소를 하고 소액재판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죠. 나도 막고소를 하는데 이 액수는 소액재판에서 할 수 있는 1,000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액재판에서는 이 소송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소액재판 법원에서 민사소송 법원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액재판 하신 분들이 소액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없이 간단한 돈은 안 들고 돈이라는 게 결국 접수비하고 소장 전해지는 비용뿐만 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이유로 막고소해서 시퍼럴 콜트로 케이스를 갖고 갔다고 한다면 본인이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더 추가로.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염두를 해두셔야겠네요. 물론 소액재판 안에서 막고서도 본인도 만불 미만이면 소액재판에서 같이 해서 판사한테 어떤 결정을 바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막고서를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해서 케이스를 소액재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피고인이 소장을 받기 전에 혹시 재판 날짜를 좀 연기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판한 날짜에 참전을 못하게 된다면 법원에다 미리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또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또 이런 절차 가운데 영어가 필요한데요. 통역사를 또 할 수가 있지요. 예전에는 법정 통역과는 형사법에서만 가능했는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소액재판에서도 통역하는 사람을 재판 날짜에 와달라고 그런데 미리 욕을 하셔야 돼요. 재판 날짜 가기 전에 미리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예약을 하셔야지만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법원에 나와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혹시 여기 체류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좀 다양할 텐데요. 신분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체류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체류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상관없이 본인의 권한을 제대로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소액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변호사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소액재판이지만 또 절차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준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많은 분들이 영어의 어려움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보통 소액재판이라고 하면 LA 법원이면 LA 법원 오렌지 캐안트 오렌지 법원에 가면 거기에 스몰 클레임스 콜트라고 돼서 스몰 클레임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과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소장 자체가 fill in the blank 그러니까 언더라인 돼서 거기다 이름만 적고 이런 간단한 절차를 한 두 장인가 세 장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재판에 갔을 때 내 케이스를 판사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소가 돼야 됩니다 하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 과정은 본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잠깐 변호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손님 같은 경우에 스몰 클레임 하겠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판사가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증거나 상황에 대해서 써서 요점 정리를 딱 해서 법원에 가셔서 판사한테 자기가 갖고 온 자료 하나 또 상대방한테 내가 제시하는 이런 자료가 이겁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또 하나 본인이 하나 그래서 세 번을 갖고 그렇게 가서 하는데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재판할 때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 판사한테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명룡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준비는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소액 재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가능하다면 소송이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또 소송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안내 받을 수 있는 상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재판은 변호사들이 같이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소액 재판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714-634-1234 714-634-123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634-1234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보금,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